안녕하세요. 안신아입니다. 올해가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사실 주식시장 봤을 때 흑돼지보다 못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없는 대박보다는 잦은 중박을 치면서 수익률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료 전문가와 함께 해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또 이틀이나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주말에 쌓아놓을 대신에 금요일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정보 쏟아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86-1021-1024, 문자는 013-3366-8288번 남겨져 있고요. 오늘은 또 예고해드린 대로 관련해서 2019 테마주 프리뷰하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주소 제대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2019 테마 프리뷰하는 시간이고요. 왜 예전에 테마주 그 안에서 유망주 꼽아주셨는데 점집처럼 정말 잘 꼽아주셨습니다. 시노펙스 기억나시나요? 오늘도 급등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박수무당처럼 이렇게 종목 잘 꼽아주실 거죠? 네, 뭐 시노펙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가 20일 날 수소차 테마를 하면서 제가 콕콕 집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상하 프론테크하고 시노펙스 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11월 18일 그리고 12월 20일 이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리면서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시장이 자체 분위기가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이 주가가 주인공이니 아니면 조연이니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오늘도 테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테마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테마 안에서도 확실한 우량주를 잡을 수 있는 시간 제가 준비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테마주 가지고 오셨나요? 궁금해집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와 일단 결국엔 바이오주가 답일까요? 바이오주 테마도 보이고요. 바이오주 테마보다 더 급등세를 펼칠 테마주로 5G가 될까? 남북경협주 좀 생소한 미디어 콘텐츠도 있고. 일단은 지금 긴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볼든 타이밍이기 때문에 빨리 보셔야 됩니다. 5G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해서 어떤 얘기해 주실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5G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 5G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뭔가에 대한 새로운 통신 기술이라고 먼저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원리를 빠싹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안에 종목을 확실하게 콕콕 집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G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이라고 하는데 초고속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LTE가 우리가 500Mbps에 대한 속도가 나타난다면 이 5G 같은 경우에는 20Gbps에 대한 속도가 나타나거든요. 약 400배 더 빠른 인터넷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초고속성은 뭐냐면 이제 응답 대기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의 LT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딜레이가 걸리는, 버퍼링이 걸리는 시간을 최대 10초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이 5G 같은 경우에는 약 1초, 1초 정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초연결성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많은 접속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수많은 기기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 자체를 다중 접속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초연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G 핵심은 이 세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2018년 12월 1일부로 해서 5G에 대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가 조금씩 드러나는데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시범 서비스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명화공업이라는 곳에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명화공업이라는 곳에 납품이 어디에 들어갔냐. 우리가 컨테이너 벨트 있죠. 그 벨트에 옆에 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카메라가 다자자자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이 카메라가,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불량이 있나 없나 확실하게 다 확인하는 거예요.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불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판단이 빠르겠죠. 그 부분 자체에 대한 무인 검사 장비에 대한 납품을 시작했고 KT는 볼 거 없고요.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S, 엠트론이라고 하는 바로 농기계 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 농기계 업체는 뭐 하는 농기계 업체냐. 우리가 경작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논이나 밭에 경작할 때 농기구가 쫙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전에는 소가 끌고 다니던 소달구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기계가 다 하고 그 기계가 지금은 바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뭐냐면 우리가 잠실 롯데 타고 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거기 로봇에 대한 인공지능을 신호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바로 KT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실 게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공장 자동화,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조건 5G가 먼저 성결적으로 대줘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G의 중요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나죠. 아니죠. 짜증나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나니까 문제예요. 아,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 문제입니다. 짜증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안신행컨님. 아유, 실수. 짜증 내시면 안 돼요. 방송하는데. 행복하게. 네, 네. 그렇죠.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은 어때요?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CS2019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5G는 수급만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것을 빨리 보셔야 돼요. 아, 이 시간을 한번 탁 터져주면 수급 동반해서 가야 될 게 없네요.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막차를 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막차다. 이번에 만약에 탑승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골든타임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 정도로 빨리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종목 한번 공개해볼게요. 네, 오늘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닌데 오늘도 말이 조금 빠르죠, 평소보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5G 관련해서 이 분야가 엄청나게 뭐랄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5G는 말 그대로 우리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가 기반이 되어줘야 돼요. 말 그대로 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SK 라인인지, KT 라인인지, LG유플러스 라인인지 그냥 이런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꼼꼼하게 한번 다 보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 5G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통신이 바로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를 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휴게소를 지어야겠죠. 그 휴게소를 짓기 전에 어디가 좋은 지점인지 확인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계측 장비라고 합니다. 그 계측 장비를 이노와이리스라든지 DTNC,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 보안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뒷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서는 게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지국에 생각하시면 돼요. 기지국을 빠바바방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계기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 자체를 하는 것이 이수페타시스 오늘 신고가 왔죠? KMW 신고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에이스테크, RFHIC, 솔리드, 삼지전자과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계기에 대한 부분이 깔리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연결되어 줘야 되는 업체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서 다시 한번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윈스라든지 텔코에어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일단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미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왔어요. 너무 많이 떴어요. 안신앵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바이오 제약이 주구장창 들어갈 때 조용히 급등했네요. 이미 수급은 여기 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쉽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지금 이 이노와이어리스를 살 것이냐? 못 사죠. 이만큼 얼마나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이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처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이수페타시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신고가 경신했다고 말씀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박수권을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앞서서 3380원 찍었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약 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막차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아까의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KMW, 그리고 RFHIC도 연속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차트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신고가 가고 난 다음에 눌림목 들어오고 또다시 반등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이미 늦었다, 이거는. 그렇죠? 월봉 한번 같이 볼까요? 이미 벌써부터 시세 나고 있는 과정이었고 아까 전에 우리가 RFIC, RFHIC. HRC. 어떻습니까? 이미 고가 권역 이미 달성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감질맛 나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유망주 어떤 겁니까?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러게요. 바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짜증나요? 맞죠.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격을 보니까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확실하게 딱 잡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이 있거든요. 상하 프론테크하고 시노펙스 날아간 거 보셨죠? 오늘도 그런 종목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꼭 끝까지 보시고 중간에 만약에 이 종목 분들이 튀기 시작한다. 제가 방송 끊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스 종목은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30분 채널 고정해 주시면 끝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유망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앞서 리뷰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앞에 우리가 장비주들 다시 한번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집다가 시간 계산을 다 못 찍었는데 빠르게 해주세요. 네, 빠르게. 다시 한번 더 그 앞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그림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뒤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위에 것만 우리가 다 훑어봤었는데 지금 네트워크 장비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코이버라든지 보면 라이트론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머큐리 같은 게 지금 신고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냥 이런 종목들 신고가 갖다 지금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오이 솔루션은 방송에서 제가 14000원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서 어제 했고. 어제.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자, 일단. 기지국 중계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네트워크 장비까지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관련이 먼저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에이스테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요? 사명처럼 에이스 될 수 있을까요? 네, 이 기업이 원래 에이스였는데 지금까지 운빨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이 앞에서 인도에서도 우리가 안테나를 납품했던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인도에 대한 수혜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앞에서 크게 한번 급락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락이 한번 3000원 때까지 주가가 크게 빠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5300원까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구간, 큰 구간 자체가 이만큼은 없어도 될 구간이에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큰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런 휩소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여기 5000원 자리에 탁 사면 제일 좋겠는데 일단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250원에서 5300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절간 하단에 489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잘 담아 들으셨죠?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두 번째 종목 삼지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지전자요? 네. 첫 번째 에이스테크가 조금은 날낸 종목이라고 하나요? 조금 그런 날티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직하게, 곰같이 우직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지금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3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이 약 1800억이에요. 한마디로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상당한 지금 저평가에 놓여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이 기업이 LG유플러스의 1차 밴드 업체인데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LG유플러스가 지금 기지국을 가장 많이 세웠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분명히 저는 삼지전자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삼지전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삼지전자 마찬가지로 중계기를 납품한 업체거든요. 그에 따른 매출액이 매출 비중이 약 85% 정도 돼요. 지금은 앞에서 최근에 한번 두 번 급등을 했는데 두 번 급등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지금 모사는 모사입니다. 질문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에스테크 눌림목 줄 때 사야 되는지 식이 궁금하다고 언제 사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 들어오셨거든요. 오늘 좀 사고 주가 빠지면 더 사세요. 일단은 안 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사는 게 낫습니다. 일단은 가는 거를 조금은 쫓아가줘야죠. 그거를 정확한 원리 원칙 이렇게 하면 사람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알아야 돼요. 오늘 만약에 10% 산다 그러면 주가 빠졌을 때 40% 담으시면 됩니다. 7% 그럼 위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테마 한 개만 공개가 됐는데요. 강연에 가시면 여러 가지 테마 총정리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소개 도와드리죠. 핵심 테마 한의 유망주까지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로 가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02077-6234번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해주신 이상로 전문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